어머어 Autumn 그럼 내가 보여줄게 현빈 한 번 보여줘 자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일단 좀 더 올려 이거 없지? 이거 한 번도 안해주면 나 와봐 빨리 가자 어? 이거 한다고? 더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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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랏더럽더더 더럽더러를 더럽더라도 좀 확 더럽더러 아 이거 되나? 쳐! 야아!!! 네! 잡수! 오케이! 잡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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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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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형! 마지막! 봤습니까 여러분! 야! 아.. 갑자기.. 아 땡겨 왼발이 얼마에 다리끼가 달라? 아 웃겨 엎어질 수 있어 괜찮나? 괜찮나? 림보 가야되는거 아니야? 영상선생님은 다리 살짝 올려도 되는거 아니야? 이거는 구조적 결함이라서 유연해 유연해 자 안되겠다 림보 가자 수완 림보 가자 림보 자 림보 림보 가자 수완이 수완이 뭐세요? 수완이 할수있다 엄마! 오늘 못하셨어 동의 동의 더 낮춰 한거 낮춰 나 생각하는거 아니야? 안전해 앞에 수완아 하하하 오 좋아 좋아 세영이 세영이 와 너무 유연한데 자자자 호민이 가자 호민이 호민이 들어와 호민이 들어와 동의야 수완아 머리 붙으시면 안된대 아 웃겨 얘들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현빈아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리오씨 갑자기 공부를 이렇게 아 멋있다 좋았어 운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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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림보 운송이 홍교 출발 오 현민이 좋아 홍교 어디로 가야 돼? 저 안 돼요 돌아왔죠 좋아 좋아 아 안되겠다 나 이거? 나 이거? 빨간다 이거 재영이 유연하다니까 너 해봐 너 해봐 이거 우와 현민이 현민이 더 가자 현민이 더 가자 현민이 출발 맞네 교정에서 입술 튀어나와서 걸린다 아 진짜 안 했었다 우와 얼굴 밝혀졌다 현민이 더웠어 운송이 가봐 운송이 계속 못돼 나이큰데 less than half 운송이 집에서 젊은 사람들 세계부터 감사합니다.